오늘은 영어 기본 동사 100 통합편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의 동사를 익힐 것입니다. 이 영상은 동사의 의미와 동사가 사용되는 상황 등의 설명이 포함된 영상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점프 영어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합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더 추가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누군가에게 또는 어떠한 것을 허용하거나 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용하다 어떤 곳이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그가 나타났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 app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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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 묻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묻다 묻다 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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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있다 앗 앗 앗 앗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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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다. becom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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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gin 시작하다. 어떤 행동, 과정 또는 사건이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공연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다. beg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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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ieve 믿다. 무언가가 사실이거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선생님이 말한 것을 믿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믿다 믿다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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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 bring 가져오다 다른 곳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가져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져오다 b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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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 짓다 건물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집을 짓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짓다 bu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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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 사다 금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 신발을 살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친구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부르다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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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e 바꾸다 타임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변화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스타일을 바꿨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바꾸다 ch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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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ider 고려하다 고려하다 어떤 주제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잘 고려해 볼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고려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계속하다 창조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조하다 cre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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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자르다 무언가를 날카로운 도구로 나누거나 분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머리카락을 자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르다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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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ide 결정하다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제가 곧 결정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결정하다 dec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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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 die 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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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명체가 생명을 잃거나 죽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을 거예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다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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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하다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숙제를 할게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하다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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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ain 설명하다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명하다 expl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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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all 떨어지다 공중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떨어지다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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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감정이나 물리적인 감각을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시험 전에 조금 긴장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내 안경 찾는데 도와줄래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찾다 무엇이 다른 것 뒤를 따라가거나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저를 따라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따르다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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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넣었다 어떤 것을 받거나 확보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체통에서 우편 가져올 수 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넣었다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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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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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주다 g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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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출발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다 생물이나 식물이 크거나 성장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빨리 자라는군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라다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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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소유하다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형제 자매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소유하다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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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en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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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와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돕다 무언가를 손으로 또는 팔로 잡거나 고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컵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잡다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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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de 포함하다 어떤 것을 다른 것 안에 포함시키거나 포함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함하다 inclu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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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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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지하다 어떤 상태나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유지하다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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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l kill 죽이다 생명체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죽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사냥꾼은 사냥감을 죽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이다 k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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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알다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알다 알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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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이끌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끌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학습하다 lea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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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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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떠나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떠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떠나다 떠나다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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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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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락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사입니다. 그는 우리가 파티를 열도록 허락했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허락하다 허락하다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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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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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live 살다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살다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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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보다 바라보다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보다 보다 바라보다 l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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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e 일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거나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.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1타 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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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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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하다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랑 사랑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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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만들다 만들다 어떤 대상이나 문장이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단어는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얼굴을 보거나 만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오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를 주차장으로 움직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물이 필요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열거나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문을 열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돈이나 보상으로 지불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식료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 호텔은 훌륭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프로바이드는 주로 무엇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에서 학습한 동사 오퍼는 주로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어떤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문을 당겼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풋은 물체를 어떤 위치에 놓거나 끼워 넣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그녀는 책을 가방에 넣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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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이즈 푸트 무언가를 높이거나 올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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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하다 도달하다 푸트 어떤 곳이나 상태에 도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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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자나 단어를 이해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책을 읽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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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아있다 푸트 푸트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곳에 남아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ain 기억하다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그는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ember 제거하다 어떤 것을 그 자리나 상태에서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얼룩을 지워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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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port 보고하다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경찰에 사고를 보고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po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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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urn 원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해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turn run 뛰다 달리기를 하다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합에서 빠르게 달렸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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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말하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진실을 말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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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보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너를 볼 수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앞으로 힘차게 밀어줘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옷을 팔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음식이나 음료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웨이터가 음식을 내놓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r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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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t 설정하다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을 맞추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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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how set Hold day 노래 s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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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t s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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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at sh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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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표면이나 의자의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정보나 장소, 사실 등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주말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리나 장소에 선 상태를 나타냅니다.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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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y 머무르다 어떤 장소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멈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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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ggest Suggest 제안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ugg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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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Take 가지고 가다 성취 무언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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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주로 목표나 결과물을 얻거나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Ach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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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re Achieve 탐험하다 지역이나 개념을 탐험하거나 탐구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Expl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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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 생각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 중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h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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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번 노력해 볼게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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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Turn 돌리다 어떤 물체나 방향 등을 회전하거나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y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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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stand Understand 이해하다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nder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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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사용하다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색종이를 사용하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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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Wait 기다리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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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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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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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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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tch 보다 지켜보다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갔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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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n Win 이기다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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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 Work 일하다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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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Write 쓰다 글자나 단어를 종이나 다른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r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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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 추가하다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합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더 추가해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추가하다 Ad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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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ow Allow 其 Allow Allow allow, allow, appear, 나타나다. 어떤 곳이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그가 나타났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.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묻다. 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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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있다.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있다. b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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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come be 대다. 어떤 상태나 역할이 되거나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그가 의사가 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대다. 어떤 행동, 과정 또는 사건이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공연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다 Beg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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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lieve 믿다 무언가가 사실이거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선생님이 말한 것을 믿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믿다 믿다 Bel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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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 다른 곳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가져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져오다 Bri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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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 짓다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집을 짓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짓다 Bui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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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 Buy 사다 사다 금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 신발을 살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다 Bu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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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 부르다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친구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부르다 C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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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e 바꾸다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변화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스타일을 바꿨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바꾸다 바꾸다 Ch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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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ider Consider 고려하다 어떤 주제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잘 고려해 볼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고려하다 고려하다 Consid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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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tinue continue 계속하다 이전의 상태나 행동을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계속하다 continu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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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reate 창조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조하다 cre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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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자르다 무언가를 날카로운 도구로 나누거나 분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머리카락을 자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르다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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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ide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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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제가 곧 결정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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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을 거예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다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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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du 하다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숙제를 할게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명하다 explain fall 떨어지다 공중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떨어지다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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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느끼다 감정이나 물리적인 감각을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시험 전에 조금 긴장되어 시험 전에 조금 긴장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느끼다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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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d 찾다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내 안경 찾는데 도와줄래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찾다 f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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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low follow 따르다 무엇이 다른 것 뒤를 따라가거나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저를 따라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따르다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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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넣었다 어떤 것을 받거나 확보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체통에서 우편 가져올 수 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넣었다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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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give 주다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주다 주다 g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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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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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 grow 잘하다 생물이나 식물이 크거나 성장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빨리 자라는군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잘하다 잘하다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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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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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유하다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형제 자매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소유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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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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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en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어나다 hap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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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 hear 듣다 들리다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? 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듣다 들리다 h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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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l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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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 hold 잡다 무언가를 손으로 또는 팔로 잡거나 고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컵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잡다 잡다 hol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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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nclu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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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유지하다 어떤 상태나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유지하다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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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l 죽이다 생명체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죽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사냥꾼은 사냥감을 죽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이다 k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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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알다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알다 알다 n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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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이끌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이끌다 l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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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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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leave 떠나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떠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떠나다 떠나다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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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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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사입니다. 그는 우리가 파티를 열도록 허락했다와 같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나는 커피를 좋아해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좋아하다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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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live 살다 어떤 장소나 환경에서 생명을 유지하거나 생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살다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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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ok 보다 바라보다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보다 바라보다 loo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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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se 일타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거나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.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타 lo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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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ve 사랑하다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랑하다 l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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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ake 만들다 만들다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책상을 만들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들다 m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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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 mean 의미하다 어떤 대상이나 문장이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단어는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의미하다 m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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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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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를 주차장으로 움직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물이 필요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Nee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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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er. 제안하다. 제공하다.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ffer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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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. 열다. 무언가를 열거나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문을 열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pe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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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. 지나가다. 통과하다.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가 터널을 통과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as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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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y. 지불하다. 무언가를 돈이나 보상으로 지불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식료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놀다.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l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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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rovide 제공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 호텔은 훌륭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rovide는 주로 무엇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에서 학습한 동사 오퍼는 주로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Provi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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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기다 어떤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문을 당겼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ut Put Put은 물체를 어떤 위치에 놓거나 끼워 넣는 등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그녀는 책을 가방에 넣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P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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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aise P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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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를 높이거나 올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ai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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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ch 도착하다 도달하다 어떤 곳이나 상태에 도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a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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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ad Read 읽다 글자나 단어를 이해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책을 읽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a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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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main 남아있다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곳에 남아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a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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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하다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그는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memb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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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거하다 어떤 것을 그 자리나 상태에서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얼룩을 지워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경찰에 사고를 보고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원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합에서 빠르게 달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런 런 런 런 런 세이 말하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진실을 말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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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 눈으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너를 볼 수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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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꼬 ring 말하다 일반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밀어 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앞으로 힘차게 밀어져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옷을 팔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음식이나 음료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웨이터가 음식을 내놓았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시간을 설정하고 알람을 맞추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표면이나 의자에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의자에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정보나 장소, 사실 등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거나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주말을 친구와 함께 보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리나 장소에 선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는 열심히 서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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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rt start 시작하다 sta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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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y stay 머무르다 어떤 장소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낙지 open st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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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op 멈추다 멈추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주요 목표나 결과물을 얻거나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지역이나 개념을 탐험하거나 탐구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 중이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번 노력해볼게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물체나 방향 등을 회전하거나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nder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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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사용하다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색종이를 사용하세요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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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기다리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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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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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어가다 발을 사용하여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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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want 원하다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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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tch watch 보다 지켜보다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갔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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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n 이기다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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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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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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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다 글자나 단어를 종이나 다른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ri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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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d 추가하다 어떤 것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합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더 추가해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추가하다 ad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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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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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pear 나타나다 어떤 곳이나 상황에 갑자기 나타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떤 마술 같은 방법으로 그가 나타났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나타나다 Appea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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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sk 묻다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거나 정보를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에게 물어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묻다 As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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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 있다 존재하거나 어떤 상태에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항상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있다 B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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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med Be calmed Be calmed Be calmed Be calmed 어떤 상태나 역할이 되거나 변화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schon форм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되다. becom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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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egin. 시작하다. 어떤 행동, 과정, 또는 사건이 시작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공연이 시작되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시작하다. begi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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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다. 무언가가 사실이거나 옳다고 생각하거나 인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선생님이 말한 것을 믿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믿다. believ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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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ring. 가져오다. 다른 곳이나 장소로 무언가를 가져오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물을 가져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져오다. bri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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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ild. 짓다. 건물이나 구조물을 건설하거나 만드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집을 짓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짓다. buil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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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uy. 사다. 금전을 사용하여 무언가를 구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 신발을 살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사다.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대화하거나 소통을 요청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친구를 이름으로 불러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부르다. call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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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ange. 바꾸다. 무언가가 다른 것으로 변하거나 변화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스타일을 바꿨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바꾸다. chang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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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onsider. consider. 고려하다. 어떤 주제나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하거나 고려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잘 고려해 볼 것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고려하다. consider. consider. continue. 계속하다. 이전의 상태나 행동을 유지하거나 계속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일을 계속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창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예술가는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창조하다 creat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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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ut cut 자르다 무언가를 날카로운 도구로 나누거나 분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머리카락을 자르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르다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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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ide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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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선택이나 결정을 내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제가 곧 결정해야 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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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cide c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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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e 죽다 생명체가 생명을 잃거나 죽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죽을 거예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다 Di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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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o 하다 특정한 행동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중에 숙제를 할게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하다 D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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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ain 설명하다 어떤 것을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그것을 설명해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설명하다 공중에서 또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뭇잎이 가을에 떨어진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떨어지다 F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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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Feel 느끼다 감정이나 물리적인 감각을 경험하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시험 전에 조금 긴장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느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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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ee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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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d 찾다 어떤 것을 발견하거나 찾아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내 안경 찾는데 도와줄래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찾다 fi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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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ollow follow 따르다 무엇이 다른 것 뒤를 따라가거나 동작을 나타냅니다. 저를 따라와 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따르다 foll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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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et 없다 어떤 것을 받거나 확보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우체통에서 우편 가져올 수 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넣었다 g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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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ive 주다 get 무언가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에게 선물을 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주다 g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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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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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다 특정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출발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학교로 가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가다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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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ow grow 자라다 생물이나 식물이 크거나 성장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빨리 자라는군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자라다 gr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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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ve have 소유하다 무언가를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형제 자매가 있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소유하다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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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ppen 일어나다 일어나다 어떤 일이 발생하거나 일어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일어나다 h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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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ear 소리를 듣거나 인지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었니?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듣다. 들리다.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게 도와주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를 도와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돕다. help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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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old. 잡다. 무언가를 손으로 또는 팔로 잡거나 고정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컵을 손으로 잡고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잡다. 잡다. hold. hold. include. 포함하다. 어떤 것을 다른 것 안에 포함시키거나 포함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함하다. includ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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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eep 유지하다. 어떤 상태나 조건을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보호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방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유지하다. kee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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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ill kill 죽이다. 죽이다. 생명체를 다른 무언가로 인해 죽이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사냥꾼은 사냥감을 죽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죽이다. ki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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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 알다.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녀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알다. n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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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d 이끌다. Track 다른 사람이나 그룹을 어떤 목적을 달성하도록 이끄는 것을 말합니다. 그는 팀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거나 학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우고 있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학습하다 lea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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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ave 떠나다 어떤 장소나 상황에서 떠나거나 떠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내일 파리로 떠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떠나다 lea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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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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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ke like 좋아하다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선호하는 것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나는 커피를 좋아해와 같은 문장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좋아하다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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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i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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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거나 없애는 것을 나타냅니다.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무언가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 가족을 사랑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생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책상을 만들어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들다 m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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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an mean 의미하다 어떤 대상이나 문장이 특정 의미를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단어는 사랑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의미하다 me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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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et meet 만나다 만나다 다른 사람이나 그룹과 얼굴을 보거나 만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오늘 가족들을 만나러 갑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만나다 mee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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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ve 움직이다 움직이다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동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를 주차장으로 움직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mo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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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ed need 필요하다 어떤 것이 필수적이거나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물이 필요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n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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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fer 제안하다 제공하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제안하거나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우리는 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off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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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pen 열다 енной openness ope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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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ss 지나가다 통과하다 특정한 장소나 위치를 통과하거나 지나가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차가 터널을 통과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무언가를 돈이나 보상으로 지불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나는 식료품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즐거움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거나 놀이를 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어린이들은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 호텔은 훌륭한 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프로바이드는 주로 무엇을 주거나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에서 학습한 동사 오퍼는 주로 제안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. 어떤 것을 자신의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는 문을 당겼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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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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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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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언가를 높이거나 올리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손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곳이나 상태에 도달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이 버스는 10분 후에 도착할 것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글자나 단어를 이해하고 소리내어 발음하는 동작을 나타냅니다. 책을 읽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상태나 위치에 계속 남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그곳에 남아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과거에 경험한 사실이나 정보 등을 떠올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그는 어릴 때의 기억을 되살려 보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것을 그 자리나 상태에서 떼어내거나 제거하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얼룩을 지워주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사실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경찰에 사고를 보고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por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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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eturn 돌아가다 원래 위치나 상태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나타냅니다. 도서관에 책을 반납해야 해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e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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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un 뛰다 달리기를 하다 어떤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시합에서 빠르게 달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Ru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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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y 말하다 말하다 어떤 내용을 말하거나 발언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진실을 말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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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ee Buddha 눈으로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인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너를 볼 수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e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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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sh 일반적으로 물체를 밀거나 밀어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. 앞으로 힘차게 밀어줘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물건이나 서비스 등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옷을 팔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물건이나 메시지 등을 다른 곳으로 전송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편지를 보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음식이나 음료 등을 손님에게 제공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웨이터가 음식을 내놓았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조건이나 위치 등을 정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어떤 것을 시각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표면이나 의자의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의자의 무언가의 무게를 지지하여 앉아있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어떤 시간이나 돈을 사용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어떤 자리나 장소에 선 상태를 나타냅니다. 그는 열심히 서 있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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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rt 시작 Start Start 어떤 행동이나 과정을 시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rt Stay 머무르다 어떤 장소나 상태에 계속해서 머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호텔에 3일 동안 머물렀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ay 멈추다 어떤 행동이나 움직임을 중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달려오는 차를 보고 멈췄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t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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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ggest 제안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계획을 다른 사람에게 제안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제안했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Sugges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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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ke 가지고 가다 무언가 무언가를 가지거나 가져오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그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가져갔다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a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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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chieve 달성하다 성취하다 주로 목표나 결과물을 얻거나 원하는 상태에 도달하는 데 사용됩니다. 그녀는 의사가 되는 꿈을 이루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Achiev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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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xplore 탐험하다 지역이나 개념을 탐험하거나 탐구하는 행동을 나타냅니다. 나는 새로운 곳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Explor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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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ink 생각하다 어떤 아이디어나 개념에 대해 고민하거나 판단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생각 중이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h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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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ry 노력하다 시도하다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한번 노력해볼게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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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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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다 어떤 물체나 방향 등을 회전하거나 바꾸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습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Tur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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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derstand 이해하다 어떤 개념이나 사실에 대해 이해하거나 파악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나는 이해할 수 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nderstan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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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se 사용하다 어떤 물건이나 도구를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색종이를 사용하세요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U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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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it 기다리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녀는 버스를 기다렸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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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lk 걸어가다 걸어가다 발을 사용하여 어떤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을 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l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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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nt Want 원하다 어떤 물건이나 상태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새로운 자동차를 원한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n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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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atch 보다 지켜보다 어떤 사건이나 활동을 관찰하거나 주시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들은 영화를 보러 갔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atc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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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in Win 이기다 어떤 경기나 대회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경기에서 승리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i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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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ork Work 일하다 어떤 일이나 활동을 수행하거나 직장에서 노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을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o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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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rite 쓰다 글자나 단어를 종이나 다른 매체에 기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. 그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. 라고 말할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. Work 노력 women 슨퍼 월 เข 월 월 월 월 월 워 월 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